괜찮니? 괜찮아야지 뭐 정말 괜찮을까? 괜찮아! 에듀 힐링센터가 있잖아! 마음과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눈길이 가는 곳에 발끼리 머무는 곳에 마음단단 대전 에듀 힐링센터가 함께합니다 작은 마음, 큰 힘!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대전 에듀 힐링센터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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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zilla 성격 이렇게 100